5kg의 상품을 샀어요. 제가 결혼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소금을 산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많이 산다고 한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아이들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조금이나마 그나마 안전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. 오늘 가는 편일염 소금을 사러 왔거든요. 근데 오늘 없네요. 저번에도 왔었고 오늘 또 왔는데 또 없어요. 다음에 또 와야 되겠고 걱정되는 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에요. 애들도 걱정이죠. 우리는 뭐 다 살아가지고 진짜. 정부의 사고와 물량 중 우선 400톤을. 정부의 사고와 물량 중 우선 400톤을. 정부의 사고가 성격을 하셔야 합니다. 정부의 사고를 하며 제동을 examinar 격머도. 정부의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.